오마이티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고요 오마이티비 유튜브 멤버십도 받고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 그리고 실시간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오마이티비 사랑해주시고 안징걸티비도 11만 넘어서 11만 5천인데 10만 넘었는데 제가 오마이티비 너무 사랑해서 오늘 단독으로 하나 갖고 왔습니다 짧은 난독이니까 역시 오마이티비 단독으로 하기 어려우면 안징걸 단독으로 하셔도 되겠는데요 제가 토요일 날 고속도로에이티비 규탄하면서 동시에 하승수 변호사팀 세금도둑 잡아라팀하고 뉴스타파, 함께하는 시민행동 그다음에 투명살려한 정보공기센터가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집단의 검찰특갈비 등에 대해서 정보공기청구에서 대법관계가 승소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밝혀졌잖아요 자료를 무단폐기한 거 아직 공소시효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분명히 법원에서는 개인정보만 지우고 다 공개라고 했는데 상호랑 시각도 다 지워버린 거 아닙니까 이것도 대법원 판결을 위반한 거니까 직권남용 문제가 있으실 거예요 직무유기 그다음에 무슨 한동훈이 시대에 시발돼서 없어졌다 구내식당 영수증 그대로 있는데 밖에서 대규모로 큰 돈을 쓴 것들만 다 아예 영수증이 백지처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지금 한동훈 휘발놈 소리라는 유명한 풍자가 나오는데 욕 있잖아요 뭐할놈 그게 아니라 휘발놈 휘발사건 이렇게 나옵니다 휘발정권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대응하니까 제보가 왔어요 오 제보가 왔다 윤석열 한동훈 정치검찰 세력의 특할비 불법행위 이걸 국정적 특검 5만 명이 넘게 청원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요 변이대 대표를 한동훈 국정감사한테 불러야 된다 그것도 지금 2만 명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두 개의 청원책은 화제가 된 청원인데 법사위 국감으로 불러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준비하고 활동하니까 어떤 분 연락을 주셨어요 법조계에 근무하는 분이에요 범법조계 여러분 오마이티비 안정권 단독입니다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자기 측근들 잘 챙기는 거 유명하잖아요 검찰 내에서도 사단이 있었잖아요 윤석열 한동훈 사단이 있었잖아요 박영수랑 함께 이제 그만둔 사람들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내고 이혼석이 검찰총장이니까 지수가 높은 사람들 중에 몇 명이 그만뒀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한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법원 안팎에 윤석열 한동훈 측근 정치검찰들 있잖아요 정치검찰 짓 하다가 지수가 더 낮은 한동훈하고 이혼석이 법무장관하고 검찰총장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옷을 벗은 인간들 형사사건 싹쓸이하고 있답니다 전화별로 넘청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전간이 아닌 변호사들이나 로스쿨 변호사들이나 또 변호사무실 가보면 사무장들 있잖아요 상담실장들이 전부 다 분노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된 게 사상 최대로 싹쓸해가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이거 불만이 나오고 올 수밖에 없다 정치검찰 전문 탐사 보도 가더라고 예를 들어 우리 오마이티비에도 오마이티비에도 조성식 기자님 있잖아요 뉴스버스에 이진동 대표도 있고 정치검찰 전문인들이 있잖아요 스타파도 있잖아요 제가 제안해서 취재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고속도로게트 요로일날 오마이티비에서 제일 먼저 제가 터뜨렸을 때도 긴가민가하는 분이 있었지만 지금 거의 팩트로 확인되어 가고 있잖아요 저도 미리 주말에 조사를 좀 했습니다 서초동에서 그런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소문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입체적인 제보가 온 겁니다 범법 쪽에서 근무하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제가 어느 변호사가 싹쓸이하고 있다는 제보가를 받았는데 그것은 오늘은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금 오마이티뉴스가 공격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게 카르텔이네요 법조 카르텔 진짜 카르텔이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짜 카르텔이 뭐냐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본부장과 비리 카르테리오 윤석열, 한동훈 등의 정치검찰 카르테리오 전현직 정치검찰 다 챙겨요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들의 독점과 담합 카르테리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심각한 카르텔은 독점과 담합인데 공정한 자본주의를 망치는 그것들 전부 다 두고 어떻게 헌법에서 결사의 자유로 카르텔을 해도 되는 거로 인정된 일종의 노동조합이나 시민단체를 이렇게 들들복습니까 가짜뉴스로 입만 열면 다 카르텔이래 그러니까요 설명이 맞지도 않아요 대통령 주변 카르텔부터 혁파해라 아주 무시한 사람들이 단어 하나 들었을 때 필이 꽂히는 경우 있잖아요 사회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윤석열은 자유하고 카르텔만 이야기하잖아요 그 외에는 아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무시하고 무모하고 폭력적이고 일방적이기 때문에 아 그 단어가 듣기에 좋았다 그래서 그 단어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들 볼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단독을 안진걸 수장이 주고 가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나중에 아마 오늘 제가 말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이 미약한 단독이었지만 한번 단독으로 뽑아주시고요 마이틀에서 분명히 창대한 결과를 해줄 겁니다 윤석열 한동은 정치검찰의 전형 정치검찰의 불법 카르텔 정치공작 그러면서 자기 식구만 챙기고 다른 사람 티끈은 퇴사를 만드는 정치공작 이거 밝혀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안재인구 소장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건강관리 폭염에 잘하시고 태풍 대비도 잘하시고 이번 주 토요일도 촛불집회가 있고 촛불행동에 근 6시 4시부터는 윤석열 퇴진본부의 대규모 퇴진집회 2시부터는 용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저 앞에서 용산대첩이라고 집회식이라는 심대 캠페인이 있습니다 저는 2시 집회, 4시 집회, 6시 집회를 다 갈 겁니다 토요일날 집회 욕심꾸러기 집회쟁이 집회 매니아 다 갈 거고요 8월 15일날은 광주에서 오후 5시부터 도청 앞에서 송영길, 변희재, 임세은, 박진영, 이용빈 국회의원, 민영배 국회의원 등 참여하는 정말 대규모 진보증도 보수연대 본국민 대회 8월 15일 오후 5시 폭염 피해서 5시로 연기했어요 광주대회에 정말 많이 들어와 주십시오 정말 다시 한 번 시민혁명과 민중이 준대는 역사를 다시 한 번 써놔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마이티비 200만으로 가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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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